부산지법 형사 4단독재판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귀갓길에 카페를 잠시 찾은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쯤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인근 건물 지하 카페에 들러 5분 동안 머무르는 등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커피를 사기 위해 5분가량 방문했고 이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 한 점, 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.